오늘 제가 질질 안 끌고 간단하게 팩트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슬롯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예전에 제가 슬롯머신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슬롯에 환장을 해가지고 매번 카지노를 가서 슬롯 돌리시는 분들 말고 가끔 필리핀이나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슬롯머신 기계가 꼭 한 대씩은 눈에 보이고 그럼 한 번씩 그냥 재미로 돌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터져서 오더라고요 달러를 막 뭉치로 가지고 오더라고 맨날 가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꼭 이상하게 여행가서 한 판 돌리면 잘 터져가지고 돈을 가져와요 역시 도박은 짧게 욕심 없이 해야 되나 봐 제 주위에도 실제로 여행 경비 그대로 벌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 번 해봐라 그리고 온라인도 맨날 바카라나 블랙직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온라인 슬롯머신도 보이면 한 번 돌려봐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나 봐요 온라인 슬롯머신도 해보셔라 그러니까 댓글에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저런 말씀들을 하는지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잖아 환수율이고 나발이고 저게 조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에볼루션 바카라도 조작이라고 하는 판에 눈에 보여도 조작인데 안 보이는 슬롯이 의심이 더 심하겠지 당연히 외국에서도 유명한 합법 온라인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조작 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는 적어도 모르겠어 다른 사이트 조작 뭐 있는지 이런 거는 진짜 몰라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어디서 게임을 가져온 건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제 사이트만큼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전부 알아요 그 시스템들을 알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조작 없구나 이거 찐이구나 이거를 직접 보고 느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재미로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본 거지 본인이 본 건 아니니까 이거에서 오해가 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못 믿겠으면 그냥 이용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진짜 어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조작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거짓 사이트에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회원이 없는 편은 아닌데 돈 많이 못 벌어요 회원이 돈을 잃는 게 목적인 사이트에서 일을 했으면 그 사이트 회원은 절대 돈 못 타고 제가 많이 벌어갔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기브앤테이크가 엄청 깔끔해요 더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